정말 안 좋은 것 같고 돌아가실 것 같은 분처럼 보이시더라도 사실은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으면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료진의 관심과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환자분의 삶의 질과 수명과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이 정말 빨리 고령화 시대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의 수명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은 이제 남자의 수명이 80.6세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자의 수명은 86.6세로 평균 수명이 무려 83세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 197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6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20년이라는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왔는데요. 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50년 전에 이 정도였는데 1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100년 전에요? 네, 100년 전에. 1930년대. 50세? 40세? 그때, 맞습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100년 전에 42세였는데 지금은 딱 두 배가 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86세까지 돼버렸고 지금 이제 2050년, 70년 정도가 되면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가능해진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의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우리의 인류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오래 사시네요. 6살에서 8살 정도?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노출돼 있기도 하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장으로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3대 조언, 술, 담배, 스트레스가 딱 여기서 데이터로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평균 수명이 계속 상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뇌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심장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근골각계 질환들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자료는 건강수명이라고 해서 총 수명에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수명만을 따로 카운팅을 해서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은 3살이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68.9세에서 70세까지 늘어나지 않아서 1.5세밖에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균 수명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고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만큼 건강수명도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절반밖에 못 올라가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령층에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이나 뭐 그런 곳에서 환자분들의 만성질환을 계속 꾸준히 잘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셔야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평균 수명, 건강수명까지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네요. 맞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그럼 마지막 병원이 요양병원일 텐데 병원 선택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꼭 병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가벼운 질환도 동네에 있는 어떤 의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차도가 달라지고 이런 걸 겪어보시잖아요. 병원급은 그게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진을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치료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자분이 대학병원에서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의식이 완전히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폐렴까지 발생을 해서 인공호흡기까지 중환자실에서 달고 있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한 달 이상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폐렴도 호전되지가 않고 의식도 전혀 돌아오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도 당연히 환자분의 회생을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일단 폐렴치료에 한두 달 동안 매진을 했었고 다행히 폐렴치료가 극적으로 잘 돼서 환자분은 폐렴은 완치가 되시고 조금씩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시다가 결국에는 의식을 온전히 되찾으시고 그때부터 2년가량의 긴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완전히 편마비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걸어서 집으로 퇴원하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지금 7년째 주치의를 맡고 있는 80대 할머니 분이신데요. 7년 전에 페이닥터를 할 때 주치의로 만났던 분인데 2년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이분은 제가 병원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주치를 맡고 있는데 지금은 80대 중반의 할머니시지만 지금도 되게 건강하게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 폐혈증이라고 심한 감염 질환에 걸리셔서 혈압도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의식도 떨어져서 사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DNR 동의서를 작성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중하셨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차도를 보이시고 결국에는 두 달 안에 환자분이 완전히 예전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당시에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었지만 만약에 DNR 동의서를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지금 아마 제 옆에 계시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도 되게 치료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루게릭 환자분의 사례인데요. 혹시 루게릭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절이나 뭐 그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위축성 질환이에요. 이게 그래서 점점 사지에 위약이 발생을 하고 중증에 이르게 되면 환자분이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으시면 환자분이 자가호흡도 힘든 그런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미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인공호흡기를 몇 년째 달고 있는 환자분이셨는데요. 말씀을 나눌 수는 없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병원에 와서 보니까 환자분이 펜으로 글씨는 쓸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신 때마다 소통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환자분이 이전 병원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만 계속 달고 계시니까 의료진들이 회신 때마다 시선도 주지 않고 환자분을 식물인간 취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누계릭 환자분들은 중증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각종 감염 질환이나 그런 질병에 취약하신데 환자분이 자기가 불편한 증상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빨리 제가 환자분의 증상을 캐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훨씬 신속하게 치료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의 사례가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돌아가실 것 같은 분처럼 보이시더라도 사실은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으면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료진의 관심과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환자분의 삶의 질과 수명과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특히 더 모르실 거고 요양병원은 어떤 곳이죠?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두 개가 뭐가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고요.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요양보다는 각종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인공호흡기 환자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암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중환자분들도 중환자 케어를 중장기적으로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양병원이 예전에는 정말 요양만 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뭐가 달라요? 이것도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의료기관과 시설의 차이가 있고요. 이 두 기관을 지원하는 보험체계부터 일단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 지원을 받는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장기 노인 요양보험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을 치료하고 다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병원의 역할이 맞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돌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병원이랑 요양병원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고 의사 친구들도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에서도 약간 드물게 호스피스 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따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호스피스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 의학적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고 확정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거든요. 의료진들이나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가지고 환자분의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관리를 해주고 정해진 죽음을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호스피스랑 다르게 치료가 잘 돼서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그래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그리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주치의 같은 느낌으로 노령층의 환자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진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라든가 선입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뭔가 노인분들 몰래카메라 CCTV였나요? 그런 거 찾아서 다시 돌려봤더니 구타라든가 기타 감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요양병원 안 보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간혹 봤거든요. 그게 실제로 아예 없던 일인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오해나 선입견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뉴스에서 간혹 그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 요양병원이 15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요양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냐 그런 좀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요양병원이 많이 발전을 했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와 그런 회생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장이라고 하면 결국 죽어서 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걸어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고려장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과거보다 나아졌고 말씀하신 그런 병원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어느 분야든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나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꼭 요양병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낮은 확률로 그런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었지만 그런 것들도 요양병원 측에서 계속 주의하고 계속 교육을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느 병원을 선택한 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양병원 말씀하신 대로 한 1500개 정도 있다면 어떤 병원을 좀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친구들, 의사 친구들한테도 가끔 연락이 와요. 부모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연세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요양병원을 고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요양병원 경력이 엄청 많습니다. 10년 정도 이미 경력이 있고요. 페이 닥터 시절부터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도 5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아마 보기 힘든 내용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양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의료진의 실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이제 광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일단 의료진의 양력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의료진의 양력을 찾아보셔서 의료진이 어떤 수련이나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이고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경험들을 많이 쌓았는지 그거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환자분이 원하는 특화된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요양병원에서 전문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의 어르신들은 각종 생각지 못한 질병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과라든지 그리고 일반외과라든지 그리고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등 각종 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에서 생기는 각종 질환을 의료진끼리 협진을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으로 인한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대학병원이라든지 외진을 다녀와서 경제적인 손실도 조금 생길 수가 있고 또 보호자분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인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환자들이 많이 입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진의 그런 경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던지 투석을 하던지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많이 요새 입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관련 치료가 전공인 내과 전문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감염 내과를 공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질병에 맞는 항생제라든지 각종 치료를 감염 내과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 훨씬 치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 내과 전문의의 확인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외에는 의료진들의 숫자를 환자 수 대비 정리를 해서 의료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이라고 주고 또 의료진이 너무 적으면 5등급까지 총 5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몇 등급인가 이걸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숫자만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숫자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의료진의 지름 평가는 할 수 없는 항목이라는 거는 염두를 하시고요. 인증의료기관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수백 가지에 이르는 중요한 항목들을 가지고 병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데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병원에 붙여줍니다. 이 마크가 있는 병원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수백 가지 기준을 통과한 병원이라고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툴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병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폐렴이나 폐혈증이라든지 각종 질환이 발생했을 때 혈액검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가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같은 그런 영상 진단 장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실시간으로 빨리 환자분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예후에 완전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하시기 전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입원하시는 게 환자분이 지금은 건강하시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급격하게 악화되는 질환에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대학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쓰던 치료제가 똑같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는 거의 수십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다재내성균에 인한 감염 질환이 많기 때문에 다재내성균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암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증통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암환자분들은 폐에 물이 차는 흉수나 아니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이런 것들을 이제 후유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도 원내에서 천자라고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유도하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런 시술들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을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환자분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입원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잘 아시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낮에는 각과 과장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많고 사실은 의료진이 풍부한 편입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사실 의사가 보통 당직 한두 명밖에 없고요. 간호인력들도 제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당직 의사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치과의사나 한의사 선생님들도 당직을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중환자들이 많고 걱정되는 환자가 많은데 아무래도 치과의사나 한의사분들이 그런 응급 상황이나 처치나 대응이 필요할 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당직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가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환자분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의료기관들을 선택을 할 때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친구들도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하니까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토론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환자 상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분이 정말 중환자 케어가 필요한지 그리고 아니면은 투석을 전문적으로 믿고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암환자분들은 암성통증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이제 환자들마다 정말 상황이 다르고 또 가족들의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상태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재적소에 맞는 그 환자분의 치료에 제일 적합한 병원을 찾아서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팁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병원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양병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사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잖아요. 노인분들이 좀 건강관리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국가검진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은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검사는 아니잖아요. 가족분들이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예전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노령의 어르신들도 다들 자식들이랑 따로따로 살고 있고 그만큼 자주 뵙지는 못하더라도 무난한 인사도 자주 드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것이 노년의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발견되면 빨리 의료진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코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작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사례들처럼 아무리 노령이라도 치료만 빨리 하고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하면 또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모시고 죽음이랑 건강과 요양보용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려봤는데 그럼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흔 나이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생은 어느 정도 삼편이잖아요. 보통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걸 남겨야지 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김 작가님도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전보다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또 철학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로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죽음을 앞뒀을 때 단 1%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죽음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여러 번 보다 보면 이 삶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이 소중함을 토대로 활력과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도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양면의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망이라는 것이 당장의 직면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것이고 다만 이제 20, 30대 때보다는 보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계획성 있게 제가 남아있는 인생을 알차게 사는 거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눈을 감는 순간에 덜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된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좀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작가TV 시청자 분들께 혹시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짧게 제가 존경하는 농구 감독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포기하는 그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가 의사들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울림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사들은 알거든요.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소홀하게 되면은 환자는 정말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있고 의사가 포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말 단 1%의 그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매진하다 보면은 하늘도 감동해서 환자분이 기적적으로 좋아지는 순간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메시지로서 이 내용을 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게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지금 삶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민경석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